안녕하세요 신데이니트 입니다. 요즘에 제가 작업실 좀 정리를 하느라고 예전 실들을 저렴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태리 폴리 실이구요. 약간 탄성이 있는 실입니다. 이거 제가 예전에 다른 실들하고 감아서 보내드렸는데 약간 탄성이 있는 실이고 세탁을 했을 때 좀 수축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감안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특히 길이가 좀 주니까 길이는 넉넉하게 길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모사용 코바늘 5호로 떴습니다. 이게 흰색하고 검정하고 감긴 건데 이제 검정하고 섞이다 보니까 약간 회색빛처럼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여기에 좀 밝게 뜨고 싶으시면 아이보리 모헤어 아니면 트위드 자켓 같은 걸 좀 진해도 좋잖아요. 그래서 검정 모헤어 섞어서 뜨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더 가볍게 작업할 수 있고 모헤어 하나 섞으면 제가 이거 5호로 떴으니까 6호나 7호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트위드 자켓 한 벌 다른 실로 뜨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대바늘로 뜨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소품 같은 거 뜨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발판 뜨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몇 겹으로 해서 두껍게 발판 같은 거 뜨면은 이게 폴리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고 금방 마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품 뜨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좀 단단한 실 섞어서 뭐 가방 같은 거 뜨셔도 되고요. 이게 1.6킬로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. 근데 이게 실이 이제 두꺼워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감아서 충분히 같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감기 힘든 그런 실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감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냥 콘으로 저렴하게 내놓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